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최영호의 경제 토크, 최영호 박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죠. 중국의 양해. 이게 말이죠. 코로나 확산 이후에 지구촌으로 와서는 가장 큰 이벤트입니다. 첫 번째 이벤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고요 특히 지금 미중 무역전쟁이 굉장히 격화되는 듯한 모습이 있는데 그 뒤에 숨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양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주가 증시가 좀 맥이 빠졌죠 지난주부터 좀 빠지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과연 양해에서 반등 모멘텀을 만들 것인가가 가장 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좋은 기회고요 이제 문우신하고 제롬 파월이 의회 청문회가 있고 또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해서 보시면 과연 얼만큼 반등의 그걸 갖고 갈 수 있느냐 보여질 수 있고요 저희가 계속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초반,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은 조금 증시 거리 두기를 하시는 것이 좋다 모멘텀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데 양해, 이거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인대와 정협 두 가지를 묶어서 양해라고 하고요 원래 3월에 있어야 될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까지 밀려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이번 양해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코로나에 대한 승리를 했다는 그런 공식 선언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몇 가지의 지표들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 지표뿐만 아니라 첫 번째,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이 목니를 부리고 있어요 중국하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실 다른 거 아닙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에 대한 지금 선두 다툼 그게 지금 녹아내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공식 선언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백신 얘기,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되겠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것이 얼만큼 앞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공식 선언을 하면 이게 파도가 왔지만 난 안 아파 나는 크게 피해당한 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경제 성장률, 1.2%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등등이 하면서 결국 끝나는 5월 22일 날쯤에는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종료가 될 텐데 여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보셔야죠 미중 무역전쟁, 분명히 이거는 증시의 마이너스예요 그렇지만 플러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올지는 이건 플러스입니다 거기다가 아마 이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돼요 미국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무슨 뜻일까요? 화해하고 싶다 그렇죠 화해하고 싶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올지가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 성장률 3%에서 3.5%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거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쓰지만 읽기는 실업률로 읽거든요 중국은 기업들이 다 국영 기업입니다 따라서 복지 이런 것보다 얼마만큼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냐가 사실 기업을 하는 전부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 특히 지금 농민공까지 합한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추산한 데는 25% 이상의 실업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영리하게 중국의 그런 어떤 특색의 메타포를 써가면서 은유법을 써가면서 얘기를 할지 그게 지금 규치가 주목이 되는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크게 보면 성장률 수치를 얼마나 제공할 것인지 그다음에 코로나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에 대한 미래 계획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중국이 이런 걸 발표할 걸 미리 알고 지금 미국이 여기에다가 재를 뿌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대결 강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죠 월가에서도 반대하는데 지금 이게요 그냥 하루 이틀 돼서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자 보시죠 세계보건총회 WHA라 그럽니다 또 HO가 아니고 WHA인데 거기에 대만을 옵서버로 초청을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됐어요 자 그럼 뭐예요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지금 푸시가 들어갔고요 지금 뭐 그레암이라는 공화당 상원위원을 중심에서 중국 책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책임법은 뭐냐면 우한의 바이러스가 발생된 원인을 밝히지 않는다면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이게 통과가 됐어요 거기다 잘 아시겠지만 플로리다에 지금 4조 이상의 4조 달러 이상의 지금 집단소송이 들어가고 있죠 미주리에서는 증권 면제 혜택을 박탈하는 법안이 지금 가 있고요 4월 28일 29일 날 남사군도 서사군도에 지금 벙커힐이라는 미국 구축함 이 본대가 지금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군사적 지금 긴장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은 뭐를 지금 주머니에 넣은 것 같으냐면요 마더나 백신 개발 회사죠 거기에서 5월 21일 전에 어떤 형태라든지 백신에 대한 결과를 지금 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데 거기다가 문우신이나 커틀러는 그래요? 그러면 화해이 좀 더 늦죠 화해의 압박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꽉 째면서 니네가 책임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니네가 지금 잘해서 간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 이 부분들을 지금 미국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이 팬데믹에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구원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야 미국이야 이 부분들 이것이 지금 사실 양해를 보는 글로벌 시각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지인이 넓게 퍼져 있는 곳은 아닙니다만 뉴욕 그리고 오하이오 쪽 그 다음에 한국의 텍사스 쪽 이런 쪽의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미국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은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바로 어저께도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미국도 지금 자체 내도 통제가 안 되고 있는데 화해를 저렇게 압박을 하면서 만약에 경쟁 강도를 끌어올리게 되면 어쨌든 지금 리쇼링이 100% 된 상황도 아니고 미국도 받을 수 있는 경제 충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잘 보세요 4월 달에 중국에 지금 서프라이즈가 하나 있었죠 수출 서프라이즈 지금 3.2%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17%인데 그걸 치고 나오고 지금 65억 달러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생각했는데 이게 4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무역은 지금 들어오고 있다 미국에서 필요한 무역은 다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를 더 옥제해야 되겠다 중국 혼자 잘 나가는 건 못 봐주겠다 뭐 일단 먼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뭐 들리는 얘기들로는 동북삼성 거기에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그러나 무감염 증상자가 한 800명 정도가 지금 발굴이 됐다 그 집단감염 얘기가 돌고 있죠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우한의 우한 시민 1100만을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지금 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다시 재창고라는 부분들을 지금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공식 종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돌면 이거는 뭐 시진피니의 굉장히 내상이 깊어지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들이 지금 사실 양해를 두고서 굉장히 관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양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그냥 야 베이징으로 다 모여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 시나 성에서 자기네들 양해를 먼저 하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작년도에 뭘 잘했는지 못했느냐 하고 내년에는 얼마하냐 이런데 지금 상해시 같은 데만 해도 인프라의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규모보다도 큰 전체 규모보다 큰 그런 재원을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인프라 등등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지금 상해 양해에서 지금 통과를 시켜서 지금 갖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모여지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될 텐데 제 판단이 이렇습니다 1선 도시들 보면 코로나 방역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2선 3선 도시에 가면 아직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검사도 제대로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한 발 더 나가서 옥죄려고 그래요 지금 찬스라고 생각하고 옥죄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 뒷목을 잡고 있는 게 있죠 미국에서 쓰는 방어 방역 물자의 80%가 중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쥐락펴락을 할 텐데 이 쥐락펴락은 오늘 내일 이렇게 끝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11월 대선까지는 쭉 끌고 가면서 나올 거고 지금 1차 합의를 안 하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는데 1차 합의라는 게 중요한 게 향후 2년 동안 2,500억 달러를 더 수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2년 동안 하면 되거든요 1월 15일날 그거 사인한 건데 아직 그것도 한참 남아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미중 무역쟁의 긴장은 높이지만 의미 있는 그러한 공격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위의 경우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두 가지 얘기가 오늘 나왔죠 8월 13일까지 일단 연장은 해주지만 그게 마지막이다라는 얘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기술을 쓴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하위에 납품하려면 이제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맞물려 생각해 보면 8월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 하위 관련 이슈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없다 거기는 그거는 행간을 읽으셨어야 돼요 행간이 뭐냐면 애플 건드리지 마 지금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런 미국 기업들 건드리지 마요 이 얘기거든요 내가 우리 조금 시간 더 줄 테니까 지금 어차피 화의 건드리면 애플하고 페이스북하고 뭐 빵을 다 때려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을 그러면은 니네도 지금 잘 좌고 우면하면서 니네 시작해야지 우리 진짜로 간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기선 제압용으로 지금 쓰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 행동으로 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지금 50개 중에 48개 줄을 지금 이 제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풀고 있습니다만 재확산이 되는 순간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안 되는 방어 방역물자의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줄이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같게 그렇게 종말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결국 지금 트럼프도 말로는 굉장히 강도 높게 얘기를 하고 있고 상무부 쪽에서도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 그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가 시장의 관심을 좀 밖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을 좀 더 뭉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럼요 왜냐하면 미국인들도 지금 뭐 인종 이런 곳에 갈 것 없이 중국에 대한 반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제가 자칭다칭 트럼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트럼프가 지금 수를 던진 게 명분삭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명분삭기를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중국인권법이라든가 대만인권법도 지금 나왔잖아요 등등을 쭉 하는데 이게 미끼요 미끼인데 중국이 이 미끼를 덥썩무는 순간 선전포거예요 중국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때까지 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명분삭기와 11월 대선이라는 변수들을 짝짝 넣으면 이게 극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금 뭐 미국 시장도 보세요 미중 무역전쟁 격화된다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날아감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 보면 어쨌든 이번 주에 양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압박이 세질 때 중국이 약간 양보를 한다든지 뭔가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 정말 증시가 환호할 수 있는데 양해 구간에 그것도 시진핑의 추가적인 어떤 거버넌스를 끌어올려야 되는 양해 구간에는 중국도 양보호를 안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든지 양해에서 흘러가는 걸 보고서 움직이겠죠 지금 양해 사실 뭐 남이 잔치하는데 거기다 재뿌리면 그거는 다른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해에서 나오는 경기부양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요 지금 사실 이번 양해에서 지금 얘기들을 많이 뭐 우리가 경제에 너무 몰입이 돼서 있지만 사실 양해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요 홍콩 얘기에요 왜냐하면 양해라는 건 그 전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 복귀하는 데인데요 홍콩 문제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6월 1일이 일주기에요 그럼 또 거의 대모가 되게 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홍콩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왕스민인가요 왕스민인은 지금 행정장관으로 보내놨습니다마는 여기가 진짜 이 뭐야 시진핑의 오른팔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딱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등등이 지금 사실 뭐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란 말을 별로 안 쓸 것 같아요 첫째 그 대신 제일 많이 쓸 게 안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차피 11월 대선까지는 붙여야 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위 조절을 잘 해갖고 가진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트럼프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고 회의가 끝나는 순간 또 자극적인 또 도발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제일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백신 치료제를 만약에 중국이 먼저 성공했다고 나는 날 이건 전면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뭐 맨날 싸우더라도 서로 이제 정보들은 다 교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저는 제일 궁금해지는 그리고 가장 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중국이 성장률 목표치를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즉 어떤 범위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6%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4% 성장으로 간다라고 제시를 하면 부양책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단순 계산이 어쨌든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어떤 명확한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레인지를 주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으로 갈까요 레인지가 조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아주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에 신경을 쓰는 나라인데 이거는 뭐 굉장히 팩트같이 지금 여겨진 게 뭐냐면 중국은 성장률 1%에 150만 개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840만 명이 올해 대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렇다면 6% 이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밑에 간다면 농민권 빼고요 그렇다면 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줘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이게 자동 딱 15분이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패를 다 깔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지금 다 압니다 3%에서 3.5% 떨어질 건데 그 부분을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냥 우리 지금 더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확인하고 특히 2분기의 숫자가 항상 최저점이라고 그러니까 바닥을 횡성을 했는지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제 소견으로는 성장률 발표 안 한다 그럼 마지막으로 1부에서는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주변 얘기를 정리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양해와 관련된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시진핑의 힘이 다시 양해를 기점으로 강화될 것인가 왜냐하면 홍콩 사태를 기점으로 또 굉장히 힘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양해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양해에서 나올 얘기들은 많이 나왔죠 인프라 투자라고 했는데 제가 싸움이 되는 접점이 어디냐면 글로벌 공공망의 재편이 굉장히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것에 대한 중국의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미국에서는 이 카드를 하나 던졌어요 굉장히 강력한 카드를 던졌는데 그것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게 양해에서 결론이 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궁금해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TSMC 공장을 미국에 만든다든지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죠.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코노믹 프로스페러티 네트워크 아니 그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야 이건 뭐 최양호의 경제 토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고급 정보입니다 그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새로운 미국의 저희 말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구축점입니다 우리 CPTPP 있고 RCEP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부흥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7나라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로 만약에 이게 미국의 주도대로 간다 그러면 게임 체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소위 노동값이 싼 국가들로 이머징 국가로 많이 이전해 있는데 이것을 새로 재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미국이 리쇼링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급망을 아예 뒤집어 엎는 중국 빼고 하는 거니까 전략을 짜고 있다 진짜로 ABC Anything but China 중국 빠져 새롭게 재편할 거야 근데 이게 사실 인도태평양 미국의 태평양 외교정치가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차관급으로 2주에 한 번씩 지금 모여서 얘기한 지가 3월부터니까 꽤 됐어요 이 개봉박도입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양해 중요한 모멘텀에 대해 가능성이 있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최영호 박사의 생각은 구체적인 수치를 지시하기보다는 글로벌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충격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대형 이벤트이고요 이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경쟁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최영호 박사의 생각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단 홍콩 사태에 대한 정리 그리고 시진핑 거버넌스에 대한 전반적인 제 다짐 그리고 겉으로는 뭔가 싸우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극한 지점으로 가진 않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박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그룹 기억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터